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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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아직 여기서 없는데 지금. 어디 갔어요? 화장실 갔어요. 들어와서 제가 어, 안 돼. 이러면서 당황했다. 아니, 여기서 기다리지 않았어요. 왓! 어, 안녕하세요. 김머리, 단발머리? 네? 김머리, 단발머리? 단발머리. 귀먹, 찍먹? 찍먹. 짜장, 짬뽕?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하트 시그널 혹시 보셨나요? 아, 하트 시그널 봤죠. 아니, 너무... 아, 근데 지금 너무 당황스러웠어, 지금. 아, 근데 지금 너무 당황스러웠어, 지금. 나 하자. 나 하자. 나 하자. 나 하자. 야! 아, 있어. T- 30 mano. ли은이 으어 Feh. 하트 시 suis. 저, 아, 안하는데요. 아, 아... 저, 안하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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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icie kind 저희 회사에 가시기 전에 오늘 한 번 드시라고 준비하세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슈퍼퓨러로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 아! 박자 시군! 두 박자 시군! 세 박자 박자 시군! 하나 둘 셋 넷! 이 비트가 아닌데... 원 투 쓰리 포! 연예인 Ivan 의원 пять! I love for share 무대 끝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개인기 혹시 있으신가요? 그레이 그레이 뭐야 이거 뭐야 혹시 언제부터 곡을 쓰기 시작하셨나요? 저 19살 때부터 그러면 퍼센트에게 작곡은 창작의 행복이다? 고통이다? 퍼센트한테는 창작은 일상이다 새로운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